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할머니는 코끼리를 탄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자, 본문 들려드리기 전에 이 소설을 집필하신 전미용 작가님의 작가 노트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의 작가 노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기억에서 탄생되죠. 어떤 기억들은 나무의 나이태처럼 우리들 가슴 속에 아로새겨집니다. 현아는 할머니의 기억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손녀예요. 그 기억들이 자신을 잘 살아가게 만든다고 믿을 만큼요. 하지만 현아의 그 기억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장애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현아는 할머니의 장애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인 할머니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을 겪지 않았을까요? 중년이 된 현아는 할머니가 하시던 선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명상을 통해 할머니와 일체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현아도 할머니처럼 마음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 속에 새겨진 기억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얼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한 바로 그 기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엔 어떤 기억들이 아로새겨져 있는지요? 그 기억들이 부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길 염원하며 2022년 6월 14일 전미홍 드립니다. 자,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코끼리를 탄다. 전미홍 명상센터 지게에 실은 짐을 마당에다 휙 부리는 것처럼 온몸의 기운을 단전에 휙 부리십시오. 눈, 코, 입, 몸 마음이 함께 있다고 여기고 내가 단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운으로 호흡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세요. 최원장의 강의에서 그 동작은 최원장이 이야기한 선의 목적은 마음의 자유이고 좌선의 목적은 비움이다. 고 한 대목과 상통해 보였다. 휙 부린다는 건 어쩌면 비움과 자유를 한꺼번에 동작으로 보여주는 걸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문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상센터를 찾은 건 순전히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외할머니는 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여자였으며 모든 망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할머니 모습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난 또다시 단정하게 앉아 기도하거나 명상에 잠긴 그녀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그럴 때 할머니는 너무나 경건해 보여서 차마 할머니 소리쳐 부를 수가 없었다. 하루는 할머니의 명상과 기도가 모두 끝나길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기도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무슨 생각했는데? 우리 할머니 참 예쁘다. 사진에 있는 마리아랑 똑같아. 글쎄? 흠, 마리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할머니는 이렇게 등도 튀어나왔는데.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는 예뻐. 엄마보다, 마리아보다, 미스코리아보다도 더. 할머니는 내 말을 웃어넘겼지만 유아 동기에 난 정말로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든 함께 있으면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뛰어난 재치와 유머감각,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 어떤 문제거리도 척척 해결해내는 슬기로움과 놀라운 손재주. 어느 누구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채긴 했지만, 내겐 그런 것 따윈 몸에 난 작은 종기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물론 성장하면서 할머니의 신체 장애가 불러온 여러 난제들을 목도해야 했지만, 그것들은 내가 전혀 원치 않던 일이었기에 상기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어쨌거나 30여 년이 흐른 지금, 나는 할머니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시던 선을 배우기 위해 명상센터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이 수년간 선을 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단전주 선을 해왔대. 처음 명상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그는 입을 허허 벌리며 오버액션을 취했다. 가장 오래 선을 했다는 그분이 내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한눈에 딱 봐도 보통 사람하곤 달랐어.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위험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거 있지. 그럼 혹시 그 사람에게서 빛 같은 것도 나왔어?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대개 성자나 큰 도인들에게 후광 같은 게 있잖아. 아니, 그런 건 없었어.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었어.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봤던 건 누르스름한 빛을 띄고 있었고, 둥그렇게 할머니의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어쩌면 달빛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린 내 눈엔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가 나올 때의 장면만큼이나 신비로워 보였다. 선 시간이 끝나고 창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백목년 나무가 손을 흔들어댔다. 완전히 힘을 빼고 춤추는 능숙한 무용가처럼 다양한 템포로 풍향과 풍속에 따라 라데치기 행진곡처럼 경쾌했다가 브람스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일렁였다. 그 모습은 전날에 봤던 춤 공연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대학로에서 두 명의 무용수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각기 나무와 우주인 역할의 춤을 추는 중이었다. 나무 무용수는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허리로 나무의 고뇌를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리고 우주인 무용수는 생명의 기원을 찾아가는 춤을 추었다. 마치 두 다리와 두 개의 팔이 다섯 쌍의 다리를 가진 갑각류의 다리들처럼 발랄하고 자유로웠다. 진짜 주인 우리집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에어프라이어에서 찐 고구마를 꺼내는데 남편이 다가오며 물었다. 휴일이라고 새벽까지 티비를 본 그의 얼굴이 부수수하다.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이 누구냐니? 어젯밤 싱크대 위에서 중년으로 보이는 바퀴벌레를 봤거든. 뭐? 또 바퀴벌레가 나왔어? 한동안 안 보인다 싶더니. 어떡하지? 그래서 잡았어? 아니, 등껍질 색이 유난히 곱고 반질반질하더라고. 그래서 녀석의 몸매를 감상하느라고 잠시 머뭇거렸지. 그러는 사이 녀석이 그만 달아나버렸어. 놓쳤다고? 바퀴벌레 몸매를 감상하느라고? 응응. 그런데 바퀴벌레가 도망가면서 툴툴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녀석의 말을 들어봤지. 나 원참. 이젠 바퀴벌레가 하는 말도 다 들려. 그래, 뭐라고 하셨어? 그 고운 몸매를 한 분이? 우리는 이 집이 지어지자마자 이주에서 대대손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매번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뀌면서 잠시 잠시 살다가 갈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24시간을 이 집에서 상주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침에 잠깐 꿈을 대고는 낮에는 집에 붙어있지도 않지. 그러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기껏 몇 시간 시끄럽게 굴다가 잠자지. 우리는 종일 온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천장과 바다, 심지어 벽 사이의 공간들도 다 살펴본다고. 그뿐인 줄 알아? 하수구랑 그 비좁은 배관까지도 수시로 둘러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듣는 동 많은 동 했지만 어찌 보면 바퀴벌레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았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실제로 우리가 힘 좀 세다고 늦게 와서는 주인 행세하는 게 맞더라고. 그리고 툭하면 저들에게 무력으로 행사하고 강제 추방까지 시키는 행태를 부리며 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계속 녀석의 말에 귀 기울였지. 남편 얼굴에 이슴직한 장난기는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 재현에 발광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풀브라이트 패밀리 문제 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시급하고 중요한 안보 문제인가 같은 시사 문제를 토론할 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정말로 바퀴벌레의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우리도 코로나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코로나는 비싸니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라도 찾아가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야지 원. 눈꼴 시려서. 아 그러더라고. 그러곤 휙 등을 돌려 가버렸어. 남편의 엉뚱하면서도 능청스런 바퀴벌레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도 불현듯 괴상야릇했던 AI가 생각났다. 얼마 전에 한 카페에 갔는데 체온 측정기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내 앞에 줄 서있던 여자가 체온 측정기 앞으로 갔는데 글쎄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야. 화들짝 놀란 여자가 뒤로 물러났다 다시 다가갔어.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그때마다 기계에선 변함없이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런 말 하는 체온 측정기도 다 있어? 여태 정상 체온입니다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봤는데. 그러게 말이야. 보다 못한 여자의 남편이 여자를 밀치고 자기가 기계 앞에가 서더라고. 당연히 정상 체온입니다 할 줄 알았지. 근데 남자에게도 똑같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어? 정말? 그 사람 황당했겠다. 몇 번이나 기계 앞으로 다가서던 남자는 결국 얼굴이 빨개져선 여자를 끌고 밖으로 팽 나가버렸어. 당신이 그 앞에 섰을 땐 뭐라고 했어? 그 다음이 바로 내 차례였어. 뭐라고 할지 나도 궁금해지더라고. 한 발 앞으로 갔어. 기계 앞까지는 한 발짝 더 가야 하는데 다시 발을 내딛기도 전에 멘트가 나오더라고. 뭐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정상 체온입니다라고. 이상하지 않아? 왜 그 두 사람에게만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 그런 경우는 대개 AI의 오작동 때문이지. 열체용기 같은 그런 기계들은 아주 단순하게 설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상 체온이다 아니다 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들이 정원 동물이 아니라는 얘기지. 체온 수치가 턱없이 낮거나 높은 경우일 테니까. 뭐? 그럼 그 여자와 남자가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코끼리와 할머니 망념이 생기면 없애려 애쓰지 말고 망념이 들어왔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즉시 대부분의 망념은 저절로 사라지니까요. 내가 서늘할 때 불필요한 생각들이 자꾸 끼어든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원장이 말했다. 이상하게도 선에 집중하려고만 하면 코끼리의 영상이 보이거나 어렸을 때 할머니와 이야기하던 장면들이 자꾸 연상되었다. 어쩌면 지난달에 꿨던 기이한 꿈 때문인지도 몰랐다. 꿈에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닷물이 활 모양으로 튀어올랐다. 두 귀를 부채처럼 펄럭이는 그들의 몸짓이 경쾌하고 발랄해 영락없이 소풍 나온 악동들이었다.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코끼리의 눈은 희한하게도 할머니의 눈을 닮아있었다. 장난기 가득한 초승달 모양의 눈 그래서인지 입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코끼리들의 표정도 녀석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마주선 대장 코끼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자 녀석은 긴 코를 그녀에게로 내밀었다. 으쓱해진 할머니는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고는 오른손 검지를 지켜세워 코끼리의 코끝에 갖다댔다. 할머니 꿈을 여러 차례 꿨지만 이처럼 야릇하고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다. 꿈속의 할머니는 나이기도 했다가 또다시 할머니로 바뀌기도 했다. 손가락 끝에 닿던 코끼리 코의 감촉이 아직도 내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난 꿈속에서조차 이게 꿈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며 깨어나지 않게 되길 바랬다. 꿈속의 할머니는 인형만큼 작아져 있었지만 난 그녀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험이라도 얼마든지 감행하리라 싶었다. 줄곧 우두커니 앉아있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할머니 꿈을 꿨어. 그런데 너무나 생생해서 꿈같지가 않아. 할머니가 인형만큼 작아져 있는 거야. 내 가방 안에 들어갈 만큼. 참 그러고 보니 할머니 등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어. 꿈에서는 할머니 몸에 장애가 없더라고. 아이같이 잘 걷고 몸이 공처럼 가벼웠어. 근데도 그게 전혀 놀랍지가 않은 거야. 꿈에서 할머니는 내 빨간색 프라이탑 백팩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다. 그녀는 그 가방 안에서 예희야 여긴 참아 안정감을 주는구나. 라며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까지 했다. 할머니였는지 나였는지 분명히 알 순 없었지만 제일 첫 장면은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였어. 자세히 보니까 추리소설이야.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할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일본 유명 추리소설 작가가 쓴 책이었어. 와 할머니가 원래 추리소설을 읽으셨어? 할머니는 추리소설 마니아였어. 일본 작가들의 추리소설을 특히 좋아하셨지. 일어를 잘하시니까 원서를 읽기도 했고. 근데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야. 처음부터 사건이 전개되어야지. 서론이 길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보기 싫어져. 그리고 내가 추리소설을 왜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 먼저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거기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 그런 추리소설만큼 짜릿하고 흥미로운 게 또 어디 있겠니? 라고. 단 1초에 망설임도 없이 말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며 꿈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암튼 꿈속에서 할머니는 밤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간 백팩을 메고 바닷가로 갔어. 바다가 하늘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어두웠어. 그래서인지 검은 물결은 거대한 동물이 엎드려서 시커먼 몸을 들썩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말했어. 할머니, 바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여차하면 일어서서 다가올 것만 같아. 어째 으스스한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다가 사나운 짐승처럼 소리쳤어. 그리고는 파도가 들이치는데 그것들이 죄다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니겠어. 가만히 듣기만 하던 남편이 이제는 꿈 해몽을 하려고 들었다. 더 들어봐.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난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어.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모래밭에 벌렁 나자빠진 거야. 그 바람에 할머니가 가방에서 튕겨나와 높이 솟아올랐어. 근데 할머님 마치 공중국회사처럼 능숙하게 공중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착취하더라고. 그때 또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는 거야. 근데 글쎄 그게 모두 하얀 코끼리들로 돌변하는 거 있지. 단추구멍만한 남편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지고 먹이를 앞에 둔 돼지처럼 콧구멍까지 벌렁거렸다. 코끼리들이 때를 지어 걸어오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었어.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얗게 물보라가 튀어오르고 시커멓은 바다는 대낮처럼 환해졌어. 마치 바다가 일어서서 걸어오는 것 같은 거 있지. 난 그 자리에 얼어붙을 만큼 무서웠어.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대장으로 보이는 제일 덩치 큰 코끼리가 할머니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 처음엔 아빠를 들어올리고 머리를 흔들더니 큰 귀를 펄럭이면서 걸어오질 않겠어? 그 동작이 무슨 신호처럼 보였는데 난 겁이 나서 할머니 조심해! 소리쳤어. 하지만 옆에 있던 할머니는 겁을 내기는커녕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만큼이나 반갑게 코끼리를 맞이하는 거야. 마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할머니와 내가 죽어받았던 이야기들 속에 이미 오래전에 코끼리가 등장했었다는 사실 또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해냈다. 허나, 훗날 할머니가 안 보이면 먼 여행 떠났다고 생각해. 멀리? 어디? 허나 두고 어디 가려고? 싫어, 가지마. 거긴 허나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야. 그렇지만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언제 오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언제 가는지, 언제 다시 오게 될는지. 그렇지만 다시 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올 거야. 어떤 모습으로? 현아는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 음, 코끼리. 이 세상에서 코끼리가 가장 크잖아. 아, 아니다. 그래도 난 지금 그대로의 할머니가 제일 좋아. 현아님은 선을 하려는 게 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셨나 봅니다. 최 원장은 처음에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할머니가 명상하시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라고 했던 참가 동기를 떠올린 모양이었다. 원장은 작은 체구에 미소년 같은 이미지를 지닌 중년 남자였다.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던 그의 얼굴이 느닷없이 꽈리꽃추처럼 쭈글쭈글해졌다. 곧이어 강의실이 떠나갈 것 같은 호탕한 웃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하하하하.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를 선의 길로 이끄신 분이 바로 저의 할머니셨어요. 원장의 웃음소리에 멈칫했던 나도 덩달아서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데 원장님, 선을 계속해서 높은 단계까지 가면 혹시 할머니의 영혼을 만날 수도 있을까요? 왜 할머니를 만나려고 하죠? 이미 돌아가신 분을요? 요즘 들어 할머니 생각이 부쩍 나서요. 할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종종 생각해요.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모양이었다. 난 늘 상대방의 눈을 보고서야 그걸 눈치채게 된다. 현아, 넌 웃어야 해. 네가 웃으면 주변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 그렇지만 웃지 않고 있으면 넌 꼭 성난 사람처럼 보여. 그럼 사람들이 너랑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 걸잖아. 할머니는 이따금 그렇게 타일러 주곤 하셨다. 원장은 내가 침울해져 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꿰뚫어보는 듯했다. 현아님, 전에도 말했지만 선의 목적은 비움에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비움 말입니다. 현아님의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감정은 집착입니다. 작심은 비움과 상대적이지요. 그것도 욕심인 겁니다. 알아요, 집착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렇지만 할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건 생물학적 의미 외에도 잊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 제게 할머니는 아직 살아 있어요. 전 아직은 할머니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건 할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이니까요. 그 기억들이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확신해요. 최원장은 내가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놀라는 눈치였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할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선 움찔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할머님이 손녀가 당신에게 연연해하고 있는 걸 과연 바라실까요? 할머님은 제가 알기로는 수행을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살이에도 퍽 밝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현아님을 소개한 기타원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기타원님과 친구셨다고요. 한때는 학우였다고도. 기타원 할머니를 만난 건 아주 오래 전이었다. 할머니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할머니는 유일학님에서 1년간 수학할 때 그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그녀는 정녀로서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 모시저고리에 종아리까지 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있었다. 거기다 둥글게 까미한 머리 모양까지 그 차림새는 마치 현재로부터 한세기 이전의 시대와 한세기 이후의 시대를 아울러서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묘한 인상을 주었다. 원장이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그런데 현아님, 현아님은 선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은 망자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즉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마음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이니까요. 할머님이 선을 하셨던 이유도 그 때문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죽음을 생과 사의 문제로 보지 말고 유우와 무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식의 전환 쓰레기통 주인은 왜 더러울까?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묻는다.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가 또다시 물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주변은 왜 다른 곳보다 더 더러울까? 남편이 음식 쓰레기를 막 버리고 온 뒤에 하는 말이었다. 때문에 나는 음식 쓰레기통 주위에 떨어져 있는 음식 찌꺼기를 두고 하는 말이겠거니 했다.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해 주변에 흩어지곤 하잖아.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거겠지. 아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그 주변은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왜 항상 쓰레기통 주변엔 다른 곳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걸까? 내 시큰둥한 반응에 그가 재차 물었다. 남편다운 질문이었다. 그는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을 했고 엉뚱한 질문들을 잘 던졌다. 찜솥에서 막 꺼내놓은 통닭을 보고는 달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 하거나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려면 코로나와 천상가비가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도 했다. 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막으려면 담배꽁초 버린 사람을 즉발해서 그때마다 100개씩의 담배꽁초를 죽게 해야 해. 그래도 안 되면 버린 사람이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을 다시 즉발하는 식으로 계속 인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는 곧 기미를 누설하려는 첩보원같이 고개를 내 앞으로 들이밀고 속삭였다. 인식의 문제 아닐까? 아, 쓰레기통은 더럽다는 인식? 그게 주변을 더러운 곳으로 만든다고? 내가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반가운지 그의 목소리에 대본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창녀촌에 있는 여자는 창녀가 아니어도 순결하지 않는 여자로 보인다. 그렇지. 모텔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면 모텔을 단지 숙소로만 이용했을 뿐인데도 밤새 여자랑 정사를 치르고 나왔을 거라 상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 남편은 말해놓고도 자신이 너무 과했다 싶은지 싱긋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에 대한 인식이 바뀔까? 내가 자기 말에 호응해 주자 그는 점점 더 고무되어 내 앞으로 바짝 다가앉는다. 그리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음, 쓰레기통은 말이야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해. 쓰레기를 밖에다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가 어디에 몇 개 떨어졌으니 지금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일 몇 원이 청구됩니다. 식으로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건 벌을 주는 방식이고 상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떨어진 쓰레기를 줄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지? 그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다거나 생활용품으로 대체해 주는 식으로 말이야. 어때? 빙고! 외치는 남편의 얼굴이 바람을 만난 바람개비마냥 활기를 띈다. 그런데 당신 말처럼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야. 난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확인했었어. 여섯 살 무렵 놀이터에서 모래 자랑할 때 들었던 이웃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우리 집은 외가와 같은 아파트의 아래 위층에 살았었다. 405호 여자와 303호 여자가 전날 반상회에서 거론됐던 놀이터 폐지 취소권에 대해 주고받는 내용이었다. 403호 할머니가요? 네.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더 들여도 시원찮은 판에 주차장 넓히려고 아이들 놀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요. 그렇긴 하죠. 더구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밖에 못 나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베란다에 앉아 밖을 내다보시고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는 게 낙이실 텐데.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놀이터 없애는 거 막으려고 놀이기구 교체 비용을 본인이 몽땅 부담하겠다니. 손녀가 없다면 그러시게 하겠어요. 자기 손주를 위해서 놀이 시설물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결국. 암만 자기 손녀를 위한다고 해도요. 그네 두 개를 교체하는데도 보일러 한 대 설치하는 비용만큼이나 든다면서요. 말이 쉽지. 그만한 돈 내놓기가 어디 쉬운 일이에요? 하긴 우리 같으면 우리 애가 종일 놀이터에서 놀지만 놀이터 지키려고 그만한 돈 내놓지 못하죠. 차라리 이사를 갔으면 갔지. A동과 B동 두 동이 있는 아파트에서 A동은 놀이터가 있어 B동보다 주차 면적이 그만큼 좁았다. 때문에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반상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 집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가구 수가 엇비슷했다. 반상회에서 어린이와 승용차에 유물을 놓고 놀이터와 주차장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던 일이 있은 후였다. 나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놀이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선에 있어서 자세보다도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좁쌀만한 영단을 쌓는 것처럼 하고 내쉴 때는 자연스럽게 둬서 저절로 내쉬게 하세요. 풍선을 불 때는 힘주어 불지만 놓으면 저절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장의 강의는 선의 자세에서 호흡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다. 어릴 때 나는 명상하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녀를 곧잘 흉내 내보곤 했다. 그러면 나를 내려다보던 할머니가 빙글에 웃으면서 단전으로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현아, 자 할머니 따라해봐. 배꼽에서 손가락 세 개 아래인 이 부분을 단전이라고 하거든. 이제부터 현아 마음이란 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쉬어봐. 천천히 힘주지 말고. 나는 단추처럼 생긴 내 배꼽을 들여다보며 신기해서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어준 곳에 내 코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길 반복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배를 보고 난 또다시 재미나서 까르르 거렸다. 원장의 오랜 제자들은 그의 강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얼굴이었다. 원장은 지난 시간에 흡장호단을 하라고 이야기했다. 들이시는 숨은 길게 유념으로, 내쉬는 숨은 짧게 무념으로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고 나서 초보자들을 위해 덧붙였다. 그렇지만 단전에 마음이 머물러 고요하고 평온하면 흡장호단의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단전으로 호흡하는 게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연주를 구별해내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여겨졌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단전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선을 할 때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 때조차도 단전으로 숨이 들고 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내 의식이 호흡하고 있는 나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에는 멍하게 앉아있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땐 선을 하고 나도 머리가 맑지 못했어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걸 습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선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숲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상쾌해져요. 얼마 전부터는 선을 하는 동안엔 시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요. 그런 상태를 산매에 빠졌다고 하지요. 그럴 땐 1시간이 10분 같고 10분이 1분처럼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게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선정산매에 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원장은 말을 하다가 잠시 뜸을 들였다. 단, 선정산매에 들 정도가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허공법기에서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영들이 제도 받으려고 모여들기도 하고 신장을 자취하는 영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은 내 선수행에 진전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반가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모양이었다. 현아님은 할머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행여 산매 중에 이상한 기틀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까 봐 실은 우려됩니다. 수행자들은 그런 부분을 가장 경계하지요. 그는 더 말하려다 말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짐을 주려는 듯이 말했다. 현아님, 자성산매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 성품에서 발현된 광명을 볼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것은 자성의 기운에서 나온 것이라 맑고 밝지만 눈부신 빛은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도 받습니다. 몸에 따른 기운과 마음의 정도에 따라 빛깔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빛의 색이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빛깔이 노란색을 띄기도 하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색깔과 색이 모양이 다양해서 흰색으로 보인다거나 거무스레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주에서 나오는 빛은 황금색을 띄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눈부신 빛이 아니고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그런 노란 빛을 본 적이 있어요. 머리 위에 둥글게 떠 있는 걸요. 그럼 만일 그 자성의 광명이란 빛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할머니께서 그런 빛을 지니고 있었다면 할머니는 이미 손의 문에 드셨던 겁니다. 그 기운을 느낄 정도의 사람은 절대로 남을 속일 수가 없지요.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는데 만약 감정에 휩쓸려서 욕심으로 산다면 그 기운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지혜에 힘이 있고 심력이 쌓여 성품을 그대로 발현할 수만 있다면 그 광명은 엄청나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세요. 잠시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처음에는 내 몸과 마음 모두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단지 의식만이 부유해 방 안에 앉아있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자 한 줄기 옅은 빛이 여자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 희미한 빛은 다시 어떤 모양을 만들어갔다. 그건 전에 꿈에서 본 동물의 형상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만났던 거대한 동물 바로 그 하얀 코끼리였다. 코끼리는 경쾌하게 고개를 주워거리고 입을 달싹거렸다. 그 동작으로 보아 코끼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코끼리가 발걸음을 옮기자 옆모습이 드러났다. 역시 짐작한대로 코끼리의 등에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다.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자칫 할머니 소리쳐 부를 뻔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길 얼마나 고대하던 할머니였던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운이 어깨를 찍어 누르듯 내 감정을 저지시켰다. 마주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근심이나 슬픔, 기쁨이나 희열 같은 것은 일체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 무이한 얼굴이 내 경솔한 행동을 막았던 건지도 몰랐다. 그저 텅 비어서 고요하고 또 가득 차서 충만함이 깃든 그런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그 영상은 순식간에 빛과 함께 사라져갔다. 대신 잊고 있었던 가장 행복해하던 순간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할머니 등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어? 보물이 들어 있어서 그래. 무슨 보물? 그건 네가 크면 다 알게 돼. 만져봐도 돼? 돼. 아프지 않아? 내가 호호해 줄까? 할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 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움푹 들어갔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뼈 같았지만 할머니가 보호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가처럼 조심조심 어루만졌다. 내가 호호 불며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은 나팔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이 소설은 백년제 문학의 집에서 집필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중년이 된 현아의 이야기 오늘도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을 수락해 주신 전미용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을 수락해 주신 전미용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낭독을 수락해 주신 전미용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